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. 일 아니냐, 일 아니냐. 기억하는데, 영광입니다. 이봐요, 이별을 했나요 안 그런 척 애써 보아도 다 보이는 그대 한 모금의 입가에 쓰디쓴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 더 서글픈데 이봐요, 잊지 못했나요 그대 눈에 내가 보인 건 같은 병인가요 아무도 모르게 아파요 모두가 행복하다는 그 고약한 밤을 보냈나요 자, 솔직해 봐라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, 잘 들었습니다 이 노래 뭔가 느낌이 오는데요, 더 괜찮은데 조기찬 씨가 곡을 잘 쓰네 조기찬이? 내 곡이야 이 쌤이 멜로디가... 조기찬이 조기찬 씨가 뛰어는 사람 조기찬이가 뭘 했다고 그래 조기찬이 곡을 잘 쓰네 영국에서 디렉팅을 볼 때 거의 조기찬 씨가 진대주의를 하시더라고요 야, 내가 얘처럼 리모트 컨트롤을 한 거야 역시 조기찬이야 조기찬이야 뒤에서 이렇게 나올 수 없는 멜로디 하하하하